흐름은 바다!" furious 낚시 토 닦는다 그랬지 자기 낚시 한다고 들어갈 수 있다 걸린다고 그냥 다 파내고 뭐하고 들어가서 그 전에 두 개 들어가서 다 풀 뽑고 그러고 안 돼. 불법 자대나 텐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간 방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 조치를 계속하고 있긴 하거든요. 사실 저희도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춘천에 하천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